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송리 102번지 한필지입니다 한필지에 100kW 태양광 10개가 들어갑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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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3천5백의 한전이니김별 별거 2억 4천5백 될 거 같습니다 계약금은 4천만원 그 다음에 중도금 있고 장금은 1억 3천! 1억 5천! 대출로 처리하고 중도금대 부가세를 내시면 환금은 그 다음달에 될 걸 같습니다 찾기도 힘들고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많은 분들을 지금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10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로 걸리셔서 손해보시는 분들 또 개발행이 안 나와서 어려웠던 분들 제일 심한 분들이 중도금까지 내고 개발이 안 돼서 그 회사가 파산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10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잇따라 하더라도 바로바로 계약금 중도금을 내줘서 아직까지도 제가 송사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문제없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해량맨을 치면 제 블로그 저에 대한 유튜브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서도 해량맨을 치면 되고 태양광 매매 분양처도 나오고 해량맨을 치면 제일 빨리 나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송리 102번지 100kW 태양광 10개 분양을 합니다 모조론 현대거 2등급 쓰고 그럼 595W나 이상 되겠죠 잇버터 현대거 사용합니다 완공 시기는 올해 11월이나 12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쪽 왼쪽에 와보시면 왼쪽에 숲이 있어서 숲이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잔목이기 때문에 모두 처냅니다 그러면 서쪽 그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분양 10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량맨의 이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정광 3개 위축 보은 ki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